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광수입니다. 나이는 26살이고요. 그냥 집에 와서 잠을 못 놀아요. 건배할까? 그냥 풀어 어색해. 그래서 두 분. 월요일마다 자기 얘기를 했어요. 월요커플. 좋은 소식이네요.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오랜 말에. 스톱. 미안하다. 나 좀 가고 싶게. 나 주석진이. 나 사랑하나봐. 나 진짜 사랑해. 진짜 이번에. 이번에 진짜. 내 거야. 이제ô. ал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악. 아아아아아아아악. 재현을 사람들은. 어이아아아악. 경락을 잘해. 아 이건 아르다. 아 이거 석진형이. 나 미쳤어. 왜 내가 중돌이란다. 안 도가 돼요. 랩크 잡은 거 아니야? 아! 아! 앗,zogen다! 랩크! 이게 뭐지? 우리가요? 뭐야? 와 이거 진짜 가져갔... 오 마이 갓! 마지막 마지막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현장을 펼쳐 펼쳐라. 어? 야! 아악! 우와 이거. 안녕하세요. 와 지금까지 했던 거구나. 야 1회. 이건 좀 찡하다. 이렇게 많이 했어. 약간 찡하다. 야 근데 진짜 많이 했네. 이게 뭐지? 와 처음 들어오는... 요 때가 제일 재밌었던 때죠? 유임스 본드 외전 바이러스. 첫사랑이 맞다. 첫사랑이. 첫사랑 레이스가. 요! 2014 하숙생들이 국중하고 나온 거잖아. 아 맞네. 아 맞네. 야 천웅 형 야구 여기 있네. 119. 아 요때 얘 재밌었지. 아 재밌었지. 아 재밌었지. 야! 야! 메뚜기 사냥 저게 민수 형 나온 거지? 아 그렇죠. 맞어. 어 저거 진짜 잘하셨는데. 진짜 무서웠는데 저거. 와 진짜 무서웠어 메뚜기 사냥. 진짜 무서웠어. 진짜 오래 됐다. 여기 셜록 홈즈 오죠. 석진 형이 망신 거잖아 이거. 야! 야! 아 79회네. 첫사랑 레이스. 첫사랑 레이스 또 안 합니까? 멋있다. 아 진짜. 너무 짠했던 기억이 있네. 300회 물음표예요. 300회는. 아 오늘이 300회니까. 야 300. 300회입니다. 300회. 아 일단 진짜 오늘 300회네. 네.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진짜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대단한 날이었네. 아 우리가 저 진짜 한번 더 열심히 해야 돼요. 그럼요. 300회는 진짜 오래됐다. 아 진짜. 300회. 300주야. 저기 오른쪽 끝에 보면은 300회 물음표라고 되어있는데. 예. 지금 바로 여러분이 직접 떼서 공개해 주시고. 아? 저희가요? 우리가요? 떼주세요.